무슨 용건이신데요? 여기 부영화 선생님 좀 뵈려고요. 곤란하시면 통화라도. 제 딸아이가 여기서 눌림급 받기로 했거든요. 아 그럼 초원희 학생. 네. 잠깐만요. 저희 누나 지금 사우나 가셨거든요. 왜 뜨거우면 시원하지? 어 왜? 누나 언제 와요?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. 그럼 지금 초원희 학생 아버님 오셨거든. 기다리시라고 하면 되겠네. 아니 그러지 마. 난 초원희 학생만 만나는 거야. 알았어요. 저기 용건이 있으신 건 초원희 학생한테 전하시라고. 네. 성함이. 저요? 네 저. 부영진이라고 합니다. 누나랑. 형제 딱 두 분이죠? 예. 또 만납시다. 예. 네. souffle Therefore. tiny arms. wa아 어... 예. оньframes. 지지말이다. 네, 남 tick wrist.